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알고리즘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고려시대 때부터 고리대금 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피 왕건이 이 신라를 다음 이어서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저걸 하죠 그때는 그런게 없었어요 고리대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곡식을 어느 집이 어려워서 곡식을 못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으로 그냥 저기 후원을 한다고 해나 그냥 이게 저기 후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저기 이제 그 부잣집에 그 후원을 받는 집으로부터 이제 저기 노동력을 좀 약간 제공을 해줘요 일을 도와줘요 밭일이나 이런거 같은거를 농사일을 예전에는 그게 저기 그냥 당연시 했던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전쟁포로가 들어오고 이제 사람이 나중에 돈 사람 이꼬로 돈이라는 이제 이게 저기 그런 자제 이제 노예시장 같은게 생기니까 나중에 돈을 목 그 국식을 빌려와서 이게 돈 이자까지 못 갚으면 나중에 얘가 저기 노비가 된다 그 자식까지 대대로 이제 이게 이제 해가지고 노예 노비 라는게 이제 개념이 그때부터 저거 있는데 이게 언제 이제 이게 찐하게 이게 저거를 하냐면 이게 무신정권 시대에 부터 저거에요 뭐 이제 우리는 뭐 무신과 문신 너무나 잘 알죠 무신정권 시대 지금 무신은 이제 무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δώ가 무신은 말 그대로 문신 근데 예전에는 무신 들은 그냥 저기 이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대부분 문신이 고려에서는 다 인정을 받고 높은 직책을 하고 요정도 잘 아셨지만 무인 무신들이 이제 나중에 엎어버리죠 구태탈 일으키죠 무신들을 다 까버리죠 그리고 다 죽이진 않은데 많이 죽이죠 그리고 무신들이 다 알다시피 권력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무신이 약간 고려가 반 범권 중앙국가가 아니라 거의 범권국가에 가까운 시스템을 뭔 소리냐고 우리 고려가 중앙국가 시스템이지 중앙국가 시스템의 특징이 몇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번째 세법 두번째 군령제 대표적인게 두개가 이어야돼요 군대를 국가에서 왕이 명령을 했을 때 군대가 왕 명령대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군인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세금이 필요해요 또 다른 여러가지 기간사업 하려면 당연히 관료도 월급 주려면 세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세금을 어떻게 많이 걷느냐가 국가 입장에서는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사서고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세금을 그 지방 호족들이 걷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기 중앙으로도 이제 올려주긴 하는데 그게 많이 울리질 안해요 왜냐면 세금 자체가 식량이기 때문에 식량이 검차 부피와 무기가 많은데 그거를 배로 해서 옮기는 것도 힘들고 옮기긴 옮기죠 다 오긴 오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여튼 이게 거의 옛날 호족들이 다 옛날 호족은 대략한데 호족들이 세금을 대부분 그 지역에서 걷고 지역에서 이걸 해요 그리고 군대도 그 직업 군인이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전문 직업 군인은 없었고 대부분이 무슨 난이 일어나면 그 지방에서 이제 저기 그 한 가족 한 가족의 가족에서 한쪽 집안에서 남자 아이 남자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내 남자 몇 명씩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모여 가지고 이제 중앙으로 그게 이제 전선으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외적 오랑캐들을 막아내고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에요 전문 군인들이 있긴 있었는데 많지 않았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 평소에 농사를 치다가 이제 저기 저기 이제 저기 창 같은 거 지워지면 이제 그거 그거를 이제 싸우러 가는 거야 농민군인지 어떻게 보면 농민 소집군이죠 요즘으로 따는 좀 예비군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야 세금을 덜 걷고 많은 군대를 저기 보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저기 저에요 평시에는 농민으로 살다가 전시에는 저기 군인으로 오는 게 이게 고려 시스템 고려 옛날 그 저거에요 그럼 어차피 군대를 부르려면 그 각 지방 호족들이 각 지방에 있는 저기 그 그 각 거기 그 저기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세금과 저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저기 소집할 장정들 남자 장정들을 갖다가 할 그걸 그걸 다 해요 호족들이 실제 호족들이 그 지방을 다 다 대고 이게 저기 좀 그래요 이게 뭐 그러냐고 옛날 신라시대 신라시대 때 중앙집권 오히려 더 신라가 통일신라가 더 중앙집권 체계제에 더 가까웠어요 이게 고려라는 걸 이걸 잘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옛날 문신들이 누구가 오냐 그럼 각 호족들 가문에서 대표를 한 명을 보내요 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게 각 지역마다 이게 저기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이게 저기 이게 모이잖아요 모여 가지고 이제 모든 법안이나 정치 제도 같은 걸 다 이런 걸 저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 되나요 지방마다 비슷해요 그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다 쓰는 호족 가문들이 있어요 그 봐봐 저기 몇백년 막 천년 넘게 이렇게 그 지역에 이렇게 저기 덕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되게 있거든 그럼 그게 호족 가문이에요 그 지방 토세력이라고도 하고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이쪽 가문에서 약간 좀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애들 유학을 보내고 얘네들을 이게 이게 조종으로 보내요 그럼 얘네들이 조종으로 와 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일을 하죠 우리나라 과거제가 언제 생겼나 그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생기지 않나요 옛날에 고려시대 과거제가 잠깐 있다가 그런 저기 폐지된 적이 있었나 그런 시기에요 옛날에는 이게 좀 약간 생겼네 옛날에는 문신이 누구냐 문신이 옛날에 호족 가문에 사람들이 대표로 그쪽 지역을 대표해서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표해 가지고 조종 중앙에서 일을 하는거죠 이게 고려의 관직 시스템하고 이게 좀 많이 틀릴거에요 아마 고려시대 때 하고 근데 이게 문신은 이래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귀족지반이고 잘 먹고 잘하고 많이 배운 애들이야 근데 무신 애들은 뭐냐 무신 애들은 싸움 잘하는 애들이 무신이에요 전쟁이 터지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저기 어디서 이제 저기 워랑캐가 쳐들어왔다 북쪽에 그러면 워랑캐 허들어가면 막 임껍정 같은 저기 애가 하나가 나와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한데 그럼 임껍정 같은 걸 하면 힘이 장사라서 얘가 그냥 제일 전면에 서 가지고 워랑캐들을 갖다가 그냥 막 큰 막 도끼 같은 걸 막 휘두르면 얘네들이 다 날라가 그냥 방패가 다 그냥 쪼개지고 그냥 난리가 아니야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큰 공적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쌈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글 기본적으로 글을 몰라 천자문도 몰라 저기 일자무식이야 난놓고 기억자도 몰라 싸움만 잘해 그냥 얘네들이 얘기가 되시나 그 당시에 옛날 조선시대 무과급제 아니 조선시 그건 조선시대 때 이야기고 조선시대 무과급제일 때는 최소한 저기 천자문하고 글은 봐야 무과급제도 이걸 봐서 이게 관직에 무과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고려시 때는 그게 안 했어요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농민군 같은 경우 얘네들 이제 토집에 가서 보면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어 막 이거 쉽게 말하면 삼성 성경이라는 삼성 같은 애들이 나와 혼자서 막 열 명을 갖다가 후려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을 저기 다시 전쟁이 끝나면 저기 너 네 농사 다시 저고 고향으로 보내면 안 보내요 그럼 그걸 중앙에서 얘네들 갖다가 어 이제 저기 직업 군인으로 이제 얘네들은 너희들은 이제 농사도 안져둔다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는 너희들은 전문 직업 군인하고 이게 무신이에요 옛날 신라 같은 게는 이 무신이라는 게 그게 화랑이라고 있잖아요 화랑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고 화랑 자체가 이게 틀려요 이게 나라 시대마다 그게 옛날 통일신라 때도 화랑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냥 그는 저기 쉽게 말하면 장교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사병들은 누구냐 일반 농민군들 장정들이 와가지고 사병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요 마치 화랑과 같은 고려의 역할이 무신들이 이래요 근데 얘기가 틀리죠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나 여러 저기 화랑들 하면 뭔가 이게 낭만이 있고 글도 읽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도 읽고 막 저기 나라를 위해서 뭐 저기 목숨을 바치고 뭐 저기 화랑도 해가지고 무슨 저기 산에서 막 저기 산천 이런데 떠돌면서 이렇게 도도 닦고 뭐 이런 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 때 무시는 안그래 실롯 때 화랑하고 실롯 때 화랑은 굉장히 높은 계급이고 최소한 저기 뭐냐 진골다운 성골다움에 밑에가 진골급이나 그 약간 밑에급 그 그 저기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화랑 모든 저기 장교 같은 문신 무신의 역할을 다 담당했어요 문신도 그냥 문신은 그 당시 따로 있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화랑들은 기본적으로 글도 다 배우고 이게 문과 문과 물을 다 겸비를 했기 때문에 화랑들은 좀 그런게 있었는데 이제 고려에 이게 이게 저기 저기 무관들은 이제 신라의 무관은 화랑인건 화랑이에요 그런데 고려는 무관들이 무신인데 이 무신들이 이제 화랑하고 많이 틀려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 왜 이게 돌아가는지 대충 이해가 돼 그러면 이게 맨날 집에서 농사 짓다가 쉽게 말하면 평민이죠 그냥 섬이 평민으로 있다가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무신이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근데 얘네들이 문신한테 겁나게 저기 어 저기 뭐냐 무시를 많이 받아 문신은 대대로 내려오는 고문세족 호족 가문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저기 그 당시에 뭐 사서삼경이나 이런 저기 유교 같은게 비슷한게 내려오고 불교나 유교 여러가지 같은걸 해가지고 글을 많이 경서 같은걸 많이 읽고 배워 쉽게 말하면 똑똑해다 문신의 특징이 집안도 좋고 근데 무신은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농사나 저기 아니면 사냥을 농사나 사냥 농사냥 농사나 사냥을 하다가 어 사냥 같은걸 하다가 보통게 어 이게 저기 나중에 저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큰 공을 세워가지고 무신이 돼 어 낱놓고 기억자도 몰라 자 이게 무신의 상태야 아 옛날 통일실랄 때 그 화랑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완전 틀려 그 개념을 그러니까 무신이 무식하고 이게 신분이 낮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헌신을 하고 하는데 비해서 대접을 못 받아 막 오랑캐다 올라오면 자기는 목숨 몰고 가가지고 다 싸워가지고 저거 하는데 어 근데 문신들이 개무시해 무신들을 왜 문신들은 기본적으로 토우세역의 저기 호족이나 이게 쉽게 말하면 서양을 따자면 그 어디 낭작백장 뭐 공작 뭐 이런거 있잖아 그런 집안이야 쉽게 말해서 대대로 그런 집안에서 고등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 품위 교양교육도 받다가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종이 들어와서 이제 높은 데에서 이제 저기 이게 하고 무신들은 저기 싸움만 잘하니까 작단 일들만 겁나게 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신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공이 겁나게 크잖아 시다 때는 화랑은 굉장히 이게 높이 평가를 해줬어요 화랑들은 그런데 고리시때는 무신이 무관이 신라시대 때는 화랑이 무관이었는데 고리시때는 무관이 누구냐 어 저기 일반 농민 농사짓고 사냥하는 농민들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무신을 했는데 개무시 당하는 거야 조종 저게 이게 실라시대고 고리시대가 이게 틀린 거야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전쟁 날 우리가 다 그거 피 흘리고 목숨값으로 했는데 매일매일 무신들 따까리나 하고 무신화 받고 뭐 그렇다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무신들한테 땅도 안 내려줬어요 내 알기로는 그냥 곡식하고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나중에 무신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 가족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가족들이 아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신은 군이니까 당연히 전쟁 나면 싸워도 가면 당연히 죽거나 아니면 병신되거나 장애자가 되는 경우가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해줘야 하는데 국가가 이게 세금을 걷긴 걷는데 거의 조금 밖에 먹고 대부분 토우 세력들 호족들이 걷어가지고 거기서 다 해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신들이 나중에 어떤 무신들이 열을 받는 경우가 몇 개가 생겨요 무신들이 왜 엎어버리는 그 경우가 무신들이 이제 공적을 세우고 하면 그러면 당이 다치거나 오래 못살에도 전쟁태를 가져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그런데 얘네들한테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자식들이 처자식들이나 아니면 공양하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죽으면 얘 월급이 끊겨요 그냥 전쟁 때 가면 그러면 그 처자식들은 어떻게 돼 그 무신에 시키면 요즘에 따라하는 게 장교야 장교가 전쟁 때 가서 죽었는데 저기 죽었으면 당연히 죽었으니까 월급을 안 줘 그 당시에 월급이 소금 아니면 조 보리 곡식 아니면 그냥 소금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얘가 용감히 싸우다가 자기가 희생해 가지고 처절하게 그 시대 전쟁 때 자기가 희생을 해 가지고 거시기를 죽었어 전사를 했어 그런데 국가에서 그 다음부터 넌 죽었으니까 월급 없어 월급을 안 줘 그럼 그 가족들 그 장교의 아버지 부모와 부모와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 양반 월급만 보고 다 먹고 살고 있는데 월급이 안 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이 아사해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무신 군인 아저씨들이 보니까 나 나 나의 전후가 장렬하게 국가를 위해서 싸워 가지고 자기가 혈혈달신으로 희생해서 죽은 전사를 했는데 이 고려란 나라가 이 조정에서 이 무신들한테 홀대하는 거야 그럼 그 가족들 가족들끼리는 다 알잖아 이게 무신들끼리 다 친하니까 직장 가족이니까 그 당시에 다 알게나 근데 이 무신들 보니까 내가 내가 존경하던 저기 그 상사가 있어서 근데 상사가 자기가 칼집을 어떻게 맞고 가셨어 그냥 이게 전쟁 때에서 희생을 하고 그러면 이 국가에서부터 이게 당연히 보상이나 뭔가 해줘야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뭐 보상 고사하고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그 가족들한테 이제 월급을 끙끙해 죽었으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같이 싸우던 전우들과 그 밑에 있던 저기 위아래로 있던 그 같이 전우들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우들은 살아있어 월급이 나오는데 이제 저기 돌아가신 저기 그 내 존경하던 저기 그 상사분 이 양반나 월급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 지금 가족들이 지금 아삭하게 생겼어 불모죽게 생겼어 나중에 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박봉이야 또 그 당시에 딱 먹고 살 만큼만 딱 줘 그냥 뭐 재산 저축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집 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집을 줬나 집이라는 그 부동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딱 아무 데다가 그냥 기둥 꽂고 이게 저기 대충 운막 지으면 옛날 집이었어요 그냥 고리시대 때 집은 초가집은 대고리야 그냥 대충 짓고 살았어요 문막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무신들 이게 저기 월급이 나와요 소금이나 이런 곡식으로 월급이 나오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저기 돌아가신 그쪽 가족들한테 그 곡식을 나눠줘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박봉인데 이걸 더 저기 이걸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러잖아 나중에 이런거 강의 건의를 하죠 조종에다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문신들이 뭐라고 하냐 안 돼 한쪽을 악으로 이것도 보기만 안 되고 이게 정확히 봐야 돼 문신들이 뭐하냐면 안 돼 야 뒤졌잖아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 당연히 월급 안 주지 그러면 무신들이 어때 아니 우리의 같이 저기 피를 나누고 저기 같이 생사를 나눈 전후가 죽었는데 국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 줬으냐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무신들도 저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야 내 가족들이 내가 죽을 거라 내가 장애자가 병신되면서 못 싸우잖아요 그럼 월급이 안 나와요 무신 사유에 대해서 이게 내가 먼저 이 말을 왜 하냐 무신 나쁘다고 얘기를 또 할 수도 없는 얘기가 이런 저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깔려 있어요 자 이제 이제부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무신 굉장히 홀대하고 이게 저기 무신에 쉽게 말하면 피값을 너무 헐값 취급을 해 버려요 국가와 호족이나 이제 문신들이 옛날 신라시대는 틀려요 신라시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화랑이 죽잖아요 그럼 그 집안은 그 저기 저기 뭐냐 그 신의 집안이야 그냥 이게 이게 좀 약간 일본 그 비슷하네 일본처럼 이게 뭐냐 이게 전쟁에서 이게 돌아가신 양반들을 이렇게 신처럼 보시잖아요 이게 신이 돼 국가의 신이 돼요 옛날 신라시대 화랑 이쪽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야 쉽게 말아서 그러니까 무신들이 어떻게 열이 받아 열 받게 산다 열이 받아 근데 무신들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힘 힘 무신들이 힘이 있어 어느 날 어떻게 하냐 무신들이 해가지고 엎어 버려요 그게 이제 무신 정변이죠 이제 무신 정권시대가 열리죠 이 무신 정권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어 부를 거머쥐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약간 좀 이 양반들이 갑자기 없던 양반들이 이제 없던 권력을 갑자기 얻으니까 부를 얻고 싶으니까 얘네들이 짱또를 좀 어떻게 굴리냐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데 아 진짜로 그 당시에 뭐 귀족 호족이나 귀족 가문들을 몇 개를 털어요 영모로 일부러 엮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을 무신이나 군인들의 특징은 군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뭔가요 전쟁입니다 이제 이게 군인의 생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군인을 저기 군법과 세법이 이게 저기 비틀어 이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다 끝이 안좋아요 다 망하게 돼서요 이게 왜 이게 다 저거에 자 이게 군인들이야 이게 무신 자 그걸 무신이라고 할 뿐이죠 군인 군인들이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은 수익을 얻는게 전쟁으로 수익을 얻어요 보통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서는 전북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한 영터와 노액한 노예로 해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켜서 옛날 스파르타하고 똑같아요 스파르타를 매일매일 전쟁해가지고 노비같은 애들 노예를 저기 피정농까지 노비로 만들어서 거기서 저기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강제로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농장에서 짓게 만들어예요 옛날 스파르타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군인들은 없겠냐 그 당시에는 여기 농업국가 되기 때문에 자 먹고 살려면 돈 입구로 뭐냐 돈 돈이 이제 부죠 지금으로 돈 입구로 뭐냐 어 그냥 저기 곡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곡식 농산물 그 당시에 농업국가는 돈 입구로 곡식이에요 곡식 입구로 뭐냐 그러면 그냥 밭 그 당시에는 농농사가 보편화가 있는게 밭이라고 있습니다 땅 밭 땅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저기 이게 부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농사를 질 수 있는 토지와 첫 번째 그 농사를 나를 대신해서 그 농사를 지어줄 노예가 필요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 이제 꾸준한 이제 저기 그 대대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가 이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 무신 정권시대 때 얘네들이 어떤 이제 저기 짱또를 머리를 굴리냐면 어 이제 이 저기 땅과 고려에서 땅과 이제 이걸 얻기 위해서 얻자면 얘네들이 수시로 전쟁을 벌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무신 정권시대가 열리면서 무신들이 군인들이 정통성을 국민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너희들을 지켜줘 누구로부터 오랑캐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오케이 우리는 너희들 저기 굴들 해줘 자 그렇게 되면 평화로운 시기에는 군인들이 인정을 못 받아요 전쟁이 있을 때 군인이 인정을 받지 전쟁이 없을 때는 군인이 쓸모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신 정권시대에는 자기네들의 무신 정권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주는 환경이 돼야 돼요 고려라는 나라가 그러면 우리 무신 정권에 대한 명분이 서요 필요성과 정체성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고래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수시로 전쟁을 일으켜요 자기네 그 무신 정권의 명분을 그거를 갖다가 어... 거시기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 이거 사사에는 다 나와있을 거예요 이게 자 전쟁을 하다보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역마다 호족들이 장정들을 증발해가지고 이제 저기 국경선으로 보내요 그럼 국경선으로 보내면 예를 들어서 농사체 모내기철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야돼 모내기고 나라가 지금 지금 오랑키가 다 지금 다 쓸고 갈 판인데 모내기고 모내기철에 그러면 실제 힘이 좋은 장정들이 다 전쟁터로 이렇게 북경선으로 가요 북쪽 북경선으로 그러면 그 해 농사는 당연히 하긴 하는데 제대로 소출이 예를 들어서 장정들이 있을 때 100%만큼 나오던 농산물이 옷이 반절도 제대로 안 나와요 남자들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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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논도 갈아 얻고 막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자나 애들 노인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돼요 농사가 그러면 거의 반절도 건지기가 힘드해요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흉작이 당이 일어나겠죠 그럼 다음 해 또 농사철에 또 오랑키들이 또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그럼 또 가야겠죠 3년째도 또 일어나 또 가야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뻔하죠 이제 그럼 국민들이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아사하게 아사 직전으로 이제 몰리게 돼요 그때 그러면 저기 무신 정권시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무신들이 다 그 당시에 다 거둬요 그럼 무신들 세금을 거둬놓은 그 세금 창고가 있을까요 그때는 곡식으로 이제 거두니까 대부분 그럼 곡식 창고에 짱박했던 그 곡식들을 세금 창고에 짱박했던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걸 고리대금을 줘요 누구한테 그 서민들한테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예를 하죠 무신들이 저기 왜 그 전에 근데 자기가 당했던 그 아픈 마음을 오히려 악욕을 해서 이용을 해요 무신들이 자기가 전쟁틀에서 아사 자기 가족들이 아사하게 대기 아사하는 거 갖다가 자기네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근데 그 굴레를 갖다가 자기 국민들한테 그거를 해요 근데 매년마다 오랑캐들이 북방에서 쳐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무신들하고 짜고 친 고수들이었어요 진짜로 쳐들어오는게 아니라 저쪽에서 무신들이 야 이번에 우리가 비단 얼마 너희 필요한 물품 얼마 줄 테니까 정치쇼 좀 하라고 전쟁쇼 좀 하자 전쟁쇼 뭐 그냥 우리 고려 국경으로 와가지고 전쟁 할 것처럼 막 하라고 어차피 너희들은 저기 하니까 언제 합니까 모내기철이 4월 5월 그 정도 와 그래 그래 그럼 그때 가면 우리가 전쟁할 것처럼 하면 오랑캐들이 할 거면 뭐 줄 건데 원하는 게 뭔데 우리 비단이나 수달 같은 거 가죽이나 너희들 품목이 도자기도 좋다고 하더라 도자기나 그냥 알았다 그거 줄게 얼마만큼 알았다 그거 줄게 그 대신 약속만 지켜 이게 서로 오랑캐하고 고려 고려 있을 때 그때 무신 무신이라고 불인들하고 짜고 쳐요 이건 끊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맥락이 끊기면 연결이 안 되니까 30분에 안 돼 이게 한 거야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일을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걸 전가를 해요 백성들한테 어떻게 전가를 하는지 보세요 너 와 그럼 오랑캐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싸울커녕 국경에서 하면 당연히 봉 그때는 파발이 오죠 개경으로 그 당시에 고려왕은 몰라 황제는 아무것도 고려왕은 아무것도 몰라 군인들끼리 토수의 군인 무신들끼리 그거를 오랑캐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서에도 안 남게 되죠 그걸 걔네들 왜 남겨요 무신 정권실 때 얘네들이 자기 오점을 갖다가 남길 리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무신들이 모든 걸 각 지방에 있는 백성들 각 지방 장정들 다 착출돼가지고 다행히 국경선으로 가죠 그러면 걔네들이 막 왔다 갔다 전쟁쇼를 해요 하다가 그냥 가버려 그냥 가버려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 아 우리가 물리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려 백성들 야 우리가 오랑캐를 물리쳤다 만세 이제 왜 해요 그러면 보통 옛날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철도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시간이 겁나 걸리겠죠 그러면 모내기철이 씨 뿌리는 철이 이제 넘어가요 쉽게 말해서 봄이 봄이 넘어가 이제 씨 뿌리는 계절이 이미 넘어가 버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씨 뿌리는 계절에 씨를 제대로 못 데려오고 이거를 못 오면 당연히 한해 농사가 잘 안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친 사람 없어요 쇼만 했으니까 전쟁쇼만 하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가버렸으니까 자 그럼 다음 회에 이제 저기 하고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농사는 큰 모내기철하고 수학철이 노동력이 많이 하잖아요 모내기철하고 수학철에 때마침 또 와 얘네들이 딱 그때 와 당연히 이제 저기 여기 군인들하고 무신들하고 다 작당을 뒤에서 했지 야 이번에 또 와 너네들 오랑캐들아 그 얘기하고 그쪽 부족장들하고 얘기를 그래 이번에는 얼마 줄 건데 얼마만 되겠는데 백지수 별장 얼마 달라고 알았다고 그거 줘 그러면 또 와 가을 거지할 때 또 와 그러면 또 가을 거지할 때 서학할 때 다 저기 오랑캐가 왔다 하면서 또 이제 호족들이 다 해가지고 또 저게 다 서서해가지고 다 국경서로 다 북쪽 국경서로 그리고 또 전쟁쇼니까 여기서 약간 저기 밑에 애들한테 야 그래도 이거 저기 너무 눈치챌지도 모르니까 우리 싸움은 이번에 좀 해야지 않냐고 저쪽 오랑캐 부족장한테 알았다고 그러면 얼마 줄 건데 이번엔 싸움하는 신용까지 하면 좀 더 달라고 뭐 북쪽 오랑캐들은 얼마 줄겠다 알았다고 그러면 저기 군대를 갖다가 보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면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게 와요 성 같은 데서 얘네들이 말타고 왔다 하면서 쇼를 부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무사들이 나가요 말타고 그러면 앞에서 옛날 우리가 삼국지 보면 관우하고 누구하고 일대일로 싸우는 그걸 많이 하잖아요 뭔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쇼를 제대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성에서 이게 보는 거에요 고려 백성들이 눈 딱 보고 우리 장수가 한 명이 싸움 잘하는 장수가 나가지고 창을 따가면서 막 무술을 마상매를 쇼를 보여주고 그러면 저쪽 오랑캐 쪽에서도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심리전으로 서로 제일 쌈 잘하는 최고의 일대일로 매일마다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전쟁을 하는 거 같은 이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기습하는 것처럼 하면 그때는 백성들은 참가 않고 직업군이 있는 무신들이 와가지고 앞에 전면에서 서로 칼 하면서 몸이 닿지는 않고 활 같은 것만 서로 쏘는 정도의 거리에서 활만 쏘는 전쟁만 해요 그럼 서로 방패로 막으면 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활을 쏘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패로 막고 성벽이 있고 저쪽도 방패로 막고 이게 바로 토끼잖아요 그러면 사상자가 서로 안 나 이제 이렇게 전쟁쇼를 이제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매해 저기 우리는 고련농업국회당 그러면 군인들이 농봉기 때 씨 뿌릴 때 하고 거둘 때 이제 저기 추수를 할 때 이제 그 이게 봄 가을이죠 봄 가을 계속 그거를 계속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장정들이 다 전쟁 때 있으니 당연히 힘쓰는 장정들이 다 전쟁 때 있으니 당연히 농사가 될 리에 될 리가 없죠 중요한 시기에 가버린 건 하니까 그 전쟁 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사람이 고려 저기 전라남도 사람들 위에까지 오라고 해봐 시간이 겁나게 걸려요 그 당시에 또 어떻게 전쟁 끝나고 전쟁 뭐 한 달 하고 가잖아요 모내기처라고 수확철이 다 지나가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이거를 반복을 시켜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세금은 군인이 거둬 그래서 그 세금이 뭐냐 곡식이야 곡식을 해가지고 곡식 창고에다 짜놔 세금을 그러면 저기 이게 흉 저기 뭐냐 이게 저기 저기 뭐냐 이게 식량이 많이 생산이 안돼도 세금은 거둬야 하니까 거둘만큼 거둬 그럼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저기 잘 먹던데 이제 지금은 죽으로 연명을 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죽도 못 먹는 상황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어 군인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고리를 놔요 이제 그 세금 거둔 걸로 군인들이 그 곡식 세금 거둔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 창고를 그 갖다가 일반 국민당 고리대금을 놔요 누가 어 저기 그냥 군인들이 군바리들이 놔요 그 당시에 그럼 낭이 당연히 이제 이자는 누가 먹냐 국가로 들어가겠네 아니 군바리들이 놔 먹고 그때는 그랬어 그냥 그냥 어차피 세금이니까 세금이 예매할 거 저기 세금 창고에 저기 백감 저기 망가마니가 있다고 가정해 어느 지역에 세금이 들어와 있어 망가마니가 그러면 이걸 빌려주고 어차피 망가마니 원래대로 세금 채워놓으면 돼 근데 채워둘때 이자는 누가 먹냐 이게 문제 그 이자는 이제 군인들이 먹고 원금은 채워놔 원래 세금 창고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이자는 군인들이 먹고 원금은 세금 창고에다 채워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군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죠 그러면 그 이자 얻은 걸로 그 돈으로 고리를 또 놔서 또 이제 이자 장사를 해요 고리가 그 당시에 겁나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비쌌어요 이제 그 이렇게 사서히 좀 나와있을 모르는데 우리 현대인 관점으로는 상상도 할 수 말할 수 없는 고리의 이자를 그때 이제 졌어요 뭐 1년에 원금의 몇 배를 저기 고리의 이자가 쌓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고리의 이자를 해요 그럼 나중에 군인들이 어 자기네도 부를 얻고 싶 저기 부를 쌓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아요 얘네들이 그 이자 저기 나라에 세금 창고에 있는 쌀을 저기 곡실 갖다가 빌려주고 이자는 자기가 먹고 원금은 그대로 놓으면 돼 원래 저기 세금 창고에만 만가만이만 있으니까 만가만이만 채우면 돼 이자는 내가 먹고 나중에 이자가 쌓이면 그 이자로 또 자기가 원금 그거를 해가지고 고리를 또 놓기도 해요 그럼 나중에 고리가 고리를 낳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 이제 그러면 군인들이 그 당시에 부자가 될 수 밖에 없죠 이 이 짓을 해요 군인들이 여기 그럼 나중에 그럼 나중에 노비가 되지 당연히 근데 군인들 같은게 옛날에 이제 저기 이런 전쟁을 하면 전쟁 노예들을 많이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전쟁 노예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냥 그냥 저기 그 집 돈 못 갚고 처음에는 이제 땅하고 집을 빼앗고 이제 그 다음에 소장용으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갚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게 딸을 딸을 이제 저기 어 저기 이자로 가져가요 그리고 또 이자 못 갚으면 이제 그 다음 제일 큰 딸부터 가져가 옛날에 애를 겁나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럼 큰 딸부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남자애가 있으면 남자애 애도 이제 노예로 해서 가져가요 그럼 여자애들은 이제 부엌일이나 농사일 그런걸 많이 하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밭에서 이제 농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노비가 겁나게 많으니까 노예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애들을 이거를 노예 병사라 해가지고 따로 이제 노예 병사까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 권력이 됐어야죠 무신 형국들 이 일을 이뤄다요 근데 무신들이 옛날에 자기가 어려웠던 그 상황을 똑같이 이용해서 그 백성들한테 그걸 전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부부를 측정하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소장농들의 땅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소장농들의 땅을 뺏기고 나중에는 자식들 다 뺏기 저기 노비로 다 넘깁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노비로 끌려갑니다 왜 이자가 이자를 하도 낳아서 원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온 가족이 온 가족이 이 땅 집 다 뺏기고 나중에 결론은 저기 노비로 끌려가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 불을 고릉하게 쌓아요 이게 사서에는 안나와있을 거에요 이걸 제대로 그 당시에 꿰뚫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인정권시대가 언제 끝나나요 고려의 고려 려원 연합군에 의해서 저기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쫓겨나가지고 외나라까지 쫓겨나긴 하는데 이제 쫓겨나가요 얘네들이 그때 이제 무신정권시대가 끝나요 실질적으로 왜 려원 연합군이 왜냐면 원은 당연히 원나라고 려는 고려할 때 려 뒷글자를 따가지고 려원이라고요 아니 앞글자를 따지 고원 아니면 원고 이렇게 돼야지 왜 려원 왜냐면 보통 이런 연합군을 할 때 같이 연합한 그 동맹 국가가 를 갖다가 하등시하게 자기가 주도권이고 쟤네들은 그냥 하등시할 때 이게 먼저 이렇게 하면 그 앞글자를 당연히 자기네 나라 앞글자를 따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뒷글자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고자를 안 붙이고 려자를 붙여요 역사를 적을 때 원나라를 이렇게 하등시하기 위해서 고려할 때 그 뒷글자를 여와 원나라 할 때 앞자에요 한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고려가 앞에야 원이 앞이 아니라 원래 원이 앞으로 가야되요 원 저기 군사가 훨씬 더 셌으니까 많았으니까 나중에 원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때 고려 밑에 있던걸 이거를 좀 허기 저기 저기 자기네 주도권을 허기해서 그냥 려원연합군이라고 후대에 그걸 해버리죠 고려할 때 뒷자 려자원 려원연합군에서 옛날 삼절초 마지막 무신 군인 세력들 고려 군인 세력들이 딱 고려로부터 다 퇴출이 됩니다 그럼 예전에 군인들이 해먹던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야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다 그럼 누가 해먹냐 무신들이 해먹냐 문관들이 저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네 옛날 무신들이 그렇게 해서 쌓은 노하우와 토지나 옛날 누가 다 먹냐 나중에 고려왕실하고 옛날 권문세지라 호족 세력들이나 얘네들이 다 먹어요 똑같이 백성들을 착취를 해요 무신들이 하던 고리 문신들이 그걸 갖다가 똑같이 해요 그놈이에요 그놈이요 옛날에 문신 문신이 저기 핫발이고 문신이 있을 때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문신이 그렇게 할 때는 사회적인 그게 통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방법도 잘 몰랐고 문신이 이제 그걸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게 어떻게 뭐 관수법화 되니까 그걸 갖다가 문신이 받아먹은 거야 이제 문신이 이제 문신은 나가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문신들이 문신이 문신 입구로 호족 이게 다 따로따로 역사에요 권문세족 신질사대부 사대부 똑같이 말이 틀리잖아요 권문세족 호족 신된사람 다 틀리다 그냥 일종의 그거 똑같아요 저기 사무이름 바꾼다고 해서 회사가 틀러칠게 아니잖아요 뭐 다단계나 피라미드나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거나 똑같잖아요 똑같애 이름만 바꿀 뻔해요 호족이 권문세족 권문세족이 신질사대부 이제 권문세족이 지혜들끼리 파가 갈려가지고 새로운걸 신질사대부 라고 해요 그놈이 그놈이야 지지들게 싸워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바꾼게 똑같애 얘네들이 호족이 권문세족 권문세족이 신질사대부 걔네들이 계속 가문들이 계속 해먹는거야 그냥 나중에 권문세족 애들이 이걸 해먹어요 호족 얘네는 호족이죠 문관애들이 문신 문관애들이 그거 옛날에 와 군발이들 저렇게 불빨고 있네 저렇게 쉽게 돈보는 방법이 있구나 그걸 알고 무신들이 퇴툴퇴해요 삼별초 려원 연호권에서 무신정거리 뿌리가 뽑혀버리죠 그걸 무신들이 낼름 받아먹고 옛날 무신들이 허던짓을 똑같이 해먹어요 그게 고려말까지 넘어가요 나중에 독립을 하잖아요 원나라로부터 그래서 원나라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독립하고 그때 더 개체반이래 이런 말 하기는 제가 옛날에 원나라나 몽골제국을 이걸 거시게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그랬어요 옛날에 원나라 밑에 있을 때는 그걸 원에서 저기 도독이 나와요 원나라에서 도독 도독이 원도독이 원 그 당시에 도독이라고 했을까요 원나라에서 고려도 원도독이 파견이 나와요 도독이 뭐냐 그럼 정복국가에서 그 왕조를 무너뜨렸으면 도독이 왕 역할을 다 해요 어느 지역이든지 왕하고 똑같아요 원나라부터 도독이 내려와요 그럼 도둑이 원나라로부터 모든 고려에 대한 권한을 쥐고 다 내려요 이게 원나라 황제의 권한을 대행해서 저기 여기 고려를 온 거예요 원도독이 고려도독으로 내려와요 이제 이걸 고려도독이라고 하죠 고려의 도독으로 해요 이게 식민적으로 비슷하죠 고려도독이 내려오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독립을 않게 하기면 얘네들은 제국국가의 특징이에요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사라져야지 만약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고 하자면 얘네들은 난을 일으키고 독립을 한 날 난을 일으키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원제국 입장에서는 몽골제국 입장에서는 고려도독 입장에서는 대두들이면 여기 백성들이 원 나라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게끔 이거를 다 지시를 하겠고 황실이나 조정에서 다 그거를 내려오고 그걸 총체적으로 현장에 고려에 대해서 하는게 고려도독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 고려도독이 옛날에 하던 무신정권이 괴롭히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 그걸 갖다가 다 철폐하고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요 그 당시에 원나라 이게 좀 이렇게 그러면 그런데 그 당시에 고려 입장에서는 원나라 저기 고려도독이 다스릴 때가 고려 왕이 있긴 있었는데 약간 좀 상징성에 가까웠어요 고려도독이 안 돼 그러면 여기 안 돼 근데 도독을 보통 내릴 때는 원나라에서는 아무나 안 내려요 이게 쉽게 말해 이게 덕이 덕 덕 덕이 없는 사람은 아예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 고려도독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오히려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할 일 없지 이제 몽골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만 나니까 얘네들이 저기 얘네들은 원래 저기 지금도 그러고 옛날들고 현지 백성들이 그 제국이 되면 현지 백성들이 이게 이게 뭐냐 난을 안 일으키는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막 독립언도 난을 안 일으키는게 그럼 난을 안 일으키는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그냥 백성들 배부르게 해줘야 돼 얘네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저기 창칼을 들고 도둑이 될 수 밖에 없고 독립안이 뭐하네 그런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래도 고려도독이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안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여러 이런걸 많이 해요 근데 고려가 이제 원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풀리면서 고려도독이라는게 이제 간섭을 못하죠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옛날에 문관들이 보던게 똑같은 거야 옛날에 저기 무신들이 저거 고립 사채 해가지고 국민 백성들을 노비를 하고 백성들 땅도 쉽게 뺄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보니까 사이즈 보니까 백성들 쉽게 무신들처럼 쉽게 뺄을 수 있고 저기 걔네들 땅도 쉽게 뺄을 수 있고 걔네들 저기 딸 아들 자식들도 노예로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이게 아주 좋은 이게 금융시스템인 거야 그게 우리가 말을 말하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이제 고려시대 때 그 큰 돈을 갖고 있는 업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고리대금업자 이게 어원이에요 나중에 이게 원나라로부터 하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문관이나 얘네들이 이제 하니까 자기 호족들이나 지방 토우 세력들이 그 짓을 헌까 옛날에 무신들이 했던 짓을 자 어떻게 하냐 옛날에 최영장군이나 이성계 장군이 그거를 막으려고 겁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최영장군이 나 조정에 들어가지고 이게 나락골이냐 이러면서 그냥 겁나게 저기 문관들을 겁나게 좋죠 최영장군이 너희들이 이게 나락골이냐 하면서 그때 시대 상황을 봐요 고려말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매일마다 이게 치고 들어와 고려말상이에요 남쪽에서는 그 그 외군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거 해적들이 왜 해적들이 겁나게 출토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저기 최무선이 화약 화약해가지고 뭐 저기 옛날에 해적들 겁나게 무찔렀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려말중도 되면 이게 원나라가 이게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이제 여러 저기 난이 일어났는데 그 난을 일으킨 백성들이 나중에 도적대가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홍건적인가 황건적인가 황건적인가요 홍건적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로 돼요 그럼 얘네들이 완전히 도적대야 고려를 와가지고 고려를 싹 쓸어먹으려고 해 황건적인가 홍건적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매일마다 고려에서는 그걸 막으려면 매일마다 그럼 장정들 때 끌려가 옛날 원나라 밑을 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나라 옛날 몽골제국을 내가 입장에서 뭐 하는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쟁이 아니라 왜 같은 나라 안에 다 이게 원나라 몽골제국 안에 다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할 일이 없어 전쟁할 일이 없어 다 같은 나라인데 전쟁할 일이 없어 당연히 전쟁할 누구고 전쟁해 어제 원나라 밑으로 북속되는데 전쟁할 일이 없어 일본이 그 당시에 일본이 여기 대륙으로 쳐들어올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원나라 어떤 저기 뭐냐 그 당시에 고려 말에 보면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이 겁나게 황건적들이 겁나게 황건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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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겁나게 약탈화로 들어오니까 이거 막아내야지 남쪽에서는 저기 외해적들이 겁나게 시집 때때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닷가 근처에 사람이 살지를 못할 정도로 해적들이 겁나게 출토를 했어요 그럼 해적 막으려면 어떻게 했냐 군대가 저기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 상황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 그럼 똑같은 옛날 같은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 일부러 전쟁거리를 만들어 문관 애들이 옛날에 그 무신들이 해 먹던 걸 똑같이 해 먹어요 자기네들 이제 그걸 보고 야 저렇게 저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도 있구나 오 저렇게 불을 싸는 방법도 있구나 오 야 쟤네들 머리 좋은데 어 저기 군발 애들 무식한 줄 알았더니 와 쟤네들 금융천재라고 이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원나라부터 독립하고 문신들이 옛날에 저기 무신들이 문관들이 옛날에 무신들이 해 먹던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해 먹어요 쟤네들이 그래 나중에 최영장군하고 이성계 장군을 저기 저기 정도전하고 두구구지 마지막 왕 황제하고 저기 뭐냐 정몽준인가 하여튼 그 양반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건 너무 국가가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고열을 짜고 이거는 저기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저기 문관사력들 야겠죠 나중에 신진사대부라고 건문세조 역사적으로 자기는 틀려요 우리는 신진사대부 건문세조 거놈이 거놈은 새끼들 똑같애 나중에 정권을 잡은게 신진사대부 그전에 정권에서 밀려났때 건문세조 거놈이 거놈이 그냥 똑같이 해 먹어 실제적으로 조금 더 해 먹고 많이 해 먹고 그 차이지 그 질을 해요 이제 얘네들이 그럼 이제 무매한 저기 그 당시에 고려 백성들 갖다가 다 땅을 다 뺏고 이제 저기 노예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정도전의 하는 말이 일반 백성들은 땅에다 농사를 지었는데 땅에다가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더라 그에 반해서 호족이나 이런 양반가 건문세조 까문 사람들은 자기의 땅 땅 전답을 갖다가 산맥과 이런 하천 있잖아요 하천을 경계로 해서 울타리를 쳐서 저기 땅을 어마어마하게 소유를 했더라 농업사회에서 저기 땅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 옛날 그게 고려 말 상황이었어요 그럼 모든 국민들은 다 저기 거의 노예로 다 되고 노예로 되기 싫으면 저기 화전민이라 가지고 이제 산 깊숙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산을 저기 천 쪽 근처에서 농사 지을만해서 태워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는 걸 그걸 화전민이라고 해요 보통 산으로 들어가서 산을 태우고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가 안 돼 거기는 기본적으로 빛이 안 들어오고 물도 대기가 힘들어 물이 차가워서 냉천이라 물이 차가운 냉천에서는 농사가 안 돼 살기가 굉장히 각박해요 내노동을 투여하는 대비 산에서 화전민으로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평야지대 농사지대 좋은 땅에서 내가 에너지 100만큼 내가 이거를 일을 해서 100만큼 곡식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화전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 30도 못 얻어요 심하게 10도 못 얻어 10분의 1도 소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산 그 바람과 저기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 잘 들어왔는데 우리가 산 들어가면 양쪽에 산맥살 계곡사에 있으면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 거기서 농사 지으면 아사해 죽어요 그냥 예전에 그래서 다들 그게 이제 그게 저기 노비가 노예가 되기 싫으면 화전민으로 산 깊숙으로 들어갔다 이게 기록이 남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고려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성계가 명분을 잡으며 이성계는 근데 왜 조선시대는 왜 노배가 안어소였어요 아 이제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기도 힘들고 새로운 신진 무인 세력들이 나온 거잖아요 조선을 누가 세웠나요 군인이 세서요 이성계 장군을 비롯해서 군인 세력들이 세웠어요 물론 뭐 신진 사대부도 있지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아 거의 이제 고려 말보다 상황은 나아졌는데 그게 그냥 한번 그게 그 나라나 국가의 문화에 관수파 관념화가 되어버리면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그거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슐미 세금으로 거두는 곡식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구슐미라고 하잖아요 구슐미는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고리 이자를 해가지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슐미 제도가 조선시대 때 그게 생겨요 고려하고 조선시대가 이게 틀려져요 왜 내가 이걸 하냐면 원래 채권을 하다보면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에 이게 좀 가까운 역사인데 이게 위에 뭐 신라나 이게 뭐 선사시대까지 가면 필요 없고 그냥 가까운 이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려 한 450년 조선 500년 그리고 우리가 조선 이후에 일제일제시대가 100년이 되잖아요 1000년이 약간 넘어요 약간 1000년 동안에 우리 이쪽에 채권시장 채권에 대한 이게 기본적인 이게 역사예요 이게 언제 바뀌냐 일제시대 때 한 번 크게 그 서양문명금융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하고 6.25 우회 남쪽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기서 확 바뀌어 버리죠 한번 이게 한번 우리 이쪽에 채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원래 채권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우리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이쪽 한반도 쪽에 약 천 년 동안에 채권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요 역사를 아는 관점에서 재택기준 관점으로만 숫자와 이자 재택기준 관점으로만 얘기를 접근하잖아요 채권에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숫자 숫자로만 보이고 그냥 뭐 금융상품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이 채권 시장에 그 유통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다음에 또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한반도에 약 천 년 동안에 그 채권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내 본질 강의하고 좀 먼게 채권 역사로 또 넘어갔네요 다음에는 제가 본질 또 강의를 이렇게 감안해서 더 만약에 주석을 좀 약간 부수적인 설명을 할게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